안녕하세요. 코하, 투더골드문 진행의 인정원입니다. 비트코인이 주말 동안 2만 2천 달러선 위로 안착하려고 했지만 결국 2만 달러선 밑으로 후퇴를 했습니다. 투자자들이 7월 13일에 발표되는 미국 소비자 인플레이션 지수저 CPI에 대해서 조금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주말 동안 주춤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또 어떤 자세로 투자에 임하면 좋을지 오늘 전문가님들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루수루 남수루님이죠. 남수루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루수루 남수루 전문가입니다. 저번주 나스닥이 급등을 해주면서 비트코인도 좋은 흐름으로 가나 싶었으나 주말간에는 약간 수렴의 형태를 띄고 있었습니다. 수렴의 형태를 띄면서 횡보를 하고 있었는데 어제부터는 약간 조정세가 나오면서 현재의 가격까지 조정이 나오고 있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큰 폭의 하락은 없어요. 큰 폭은 하락이 없기 때문에 약간 폭풍전야의 느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마도 수요일 날 있을 CPI 지수 발표 때문에 투자자들이 눈치를 보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이번 주 한 주는 큰 변동성이 큰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도 예상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오늘도 투덕을 들면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좋은 정보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요일 발표될 CPI 지수 때문에 이번 주 한동은 조금 변동이 클 것이라고 예상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코인가드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코인가드 전문가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이번 주 한 주간은 좀 변호성이 클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가상화폐 시장 6월 고용 및 실업 호조에도 지금 현재 거의 박스권 추세선 하단에 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미증시 상승에 비트코인이 약간 좀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수많은 호재 좋은 뉴스들이 계속 흘러나오는데 여기에다 또 포멀을 느끼고 계속해서 막 이제 비트코인 상승으로 바로 가느냐라고 하시면서 매수하신 분들이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제가 방송에서도 계속 말씀드렸고 우리는 항상 이렇게 남들이 환호할 때 가는 게 아닙니다. 자 내려가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럴 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며 자 이렇게 악재들 점점 좀 사라지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또 하락장이 오면은 악재는 또 계속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이에 대해서 우리가 뒤에 여러 가지 소식들을 좀 준비를 많이 해놨습니다. 보시면서 투자 인사이트 잘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뒤에서 계속 여러 가지 소식들 볼 테니까요. 저희 투더골드문과 계속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코인 소식들 볼 텐데요. 저와 같이 화면 보시죠. 네 미국 재무부에서 가상자산을 세계적으로 일관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분산형 오라클 플랫폼 플러그인과 또 개방형 농업 네트워크 숨은 나티가 일기예보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미국에서 초대형 커뮤니티 레디드에서 아바타 NFT 마켓플레이스를 연다고 합니다. 네 다음 기사는 달러연동 스테이블 코인이죠. USDC의 발행사인 써클이 고정금리 USDC 예치 상품 만기 전 출금 허용을 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런 코인 소식과 호재들 저희 투더골드문과 계속해서 시장 주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썰전 코너 이어갈 텐데요. 오늘 썰전의 주제는 바로 크립토 시장을 강타하는 소식들에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금 슬픈 소식이긴 한데 며칠 전에 일본 전 총리죠. 아베가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아무래도 자산시장과의 상관관계가 조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 부분 코인가드님 어떻게 짚어주시나요? 네 우리 지금 며칠 전에 좀 안 좋은 소식이 있었죠. 일본 전 총리 아베가 좀 사망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요. 이렇게 이미지가 좋든 안 좋든 한 사람이 이렇게 안타깝게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에 좀 삶과 고인의 명복을 좀 빌고요. 어쨌든 현재 이런 우리 아베 사건 이런 상황으로 우리 세계 경제와 우리 엔화 환율에 미칠 영향을 우리가 또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안 좋은 얘기를 하고 바로 경제 얘기로 넘어가는 것도 좀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런 상황에 어떻게 투자 인사이트를 진행해야 될까 이게 가장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또 며칠 전만 해도 미국 시카고에서 또 독립기념 행진 중에 또 총기 사고가 한 번 있었죠. 그래서 요즘 세상이 참 흉유한 것 같아요. 이에 지금 며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현재 끝날 기미는 아직 보이지 않고 중국도 지금 계속 대만을 막 협박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대한민국 소위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이런 나라들도 보면 지금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이나 경위 침체, 주식이나 가상자산이 많이 내려갔다. 이런 걸 보면 전쟁이건 아니건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계시는 분들이 좀 많이 힘들어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아베 좀 얘기로 돌아가서 우리가 아베가 지금 펼쳐온 우리 아베노미스죠. 우리 어떻게 보면 엔고를 탈출하기 위한 방식을 펼쳐왔었는데 엔화의 가치를 이렇게 올리려는 방식이 아마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엔화가 많이 떨어졌어요. 엔화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뭐 이러면 뭐 엔화가 떨어졌다는 그 자체 하나로 이제 안전자산에 투자하겠다 해서 엔화를 많이 사 놓으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이게 뭐 반전 트리거가 될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 뭐 한 800원대에요. 그래서 800원대를 막 더 밑으로 내려가기는 좀 솔직히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이제 상황이 좀 가냐면 이제 일부러 막 엔화의 가치를 이제 막 내려요. 내리면서 이제 미국이나 이렇게 수출하는 상품력의 경쟁력을 좀 확보하려는 좀 모습을 또 보여주고 이게 또 일본 증시를 계속해서 이제 부양을 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뭐 그런 상황 때문에 지금 이제 일본이 잃어버린 한 20년이라고 불리죠. 뭐 디플레이션 계속 경기 침체 침체에서 이제 서민들의 그 소비도 작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악순환에 흘러가는 와중에 우리 코인 시장을 어떻게 좀 봐야 될까라고 좀 말씀드리면 지금 이렇게 일본은 거의 뭐 경제 3위의 대국이죠. 뭐 GDP 경제 3위의 대국이고 이런 좀 일본의 엔화 이런 강달러 기조를 좀 무너뜨리는 총매 역할을 해줄 수가 있다면 뭐 과거처럼 뭐 금이 상승하고 또 비트코인 같은 이제 대체 투자자산에 대한 우리들의 관심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또 이제 비트코인은 어떻게 보면 위험자산이잖아요. 위험자산인데 이렇게 안전자산의 이제 가치를 올라가게 되면 신흥국들의 이머진 마켓에 투자자 이탈이 좀 나올 수도 있다. 자 그런 거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한 발의 이 총탄 이 한 발의 이 총알 하나가 우리 한 발은 아니죠. 산탄총이니까 뭐 여러 이렇게 쭉 파주면서 나갈 텐데 이 한 발의 이 총알이 여러 가지 세계 경제를 바꿀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는 이제부터 이걸 차차 준비해 나가면 되겠다라고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남수르 님께서 보신 이번 주 지켜봐야 할 이슈가 있다면요? 네 제가 저번 주에 출연을 해서 이 원유 가격이 하락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 원유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이 인플레이션이 조금씩 완화된다라는 시장의 기대감에 나스닥이 반등을 이루어 주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지만 이 유럽 국가들은 이 에너지 위기가 ING 현재 진행형 중입니다. 이 에너지 전쟁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는 러시아와 유럽 국가 간의 에너지 전쟁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에너지 전쟁으로 인해서 유로화의 약세 그리고 유럽 주가의 약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4월 달부터 이 가스 공급을 조금씩 줄여가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계속 유럽 국가들에게 가스 공급을 줄여가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4억 세제곱미터의 가스를 공급했다라면 지금은 올해는 1.4억이라고 하죠. 1.5억 수준이라고 합니다. 1.5억 수준의 가스를 공급을 했다고 합니다. 작년 대비해서 40%에도 못 미치는 이 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데 유럽은 보통 이렇게 가스 공급을 여름에 받아서 이렇게 여름에 비축을 합니다. 여름에 가스를 비축을 해서 겨울을 보낼 때 이 가스를 사용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 40%밖에 안 돼서 여름에 지금 가스를 비축한다 하더라도 겨울에 겨울을 보낼 때 조금 위험하지 않나 어떻게 겨울을 보낼까라는 지금 유럽 국가들의 국민들의 의식이 지금 안 좋다고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유럽에는 지금 전기 에너지 원인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이 전기는 필수품이 아니라 사치품이다 라는 얘기까지 나오기도 한다는데요. 유럽의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의 에너지 가격이 크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인 가격이 하락한다 하더라도 이 가스 가격의 상승률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엄청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 CPI가 아니라 지금 유럽 CPI는 아마도 이 가스 상승률 때문에 조금 높게 상해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이번에 나올 미국 CPI는 조금 더 뒤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지금 유럽 CPI까지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남수르님 이번에 미국에서 수요일 날 나올 CPI 지수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가요? 네 이 원유 가격의 하락과 소비자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이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는 건 맞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는 건 맞는데 이 원유 가격 하락이 근데 이번 달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저번 달에 일어난 게 아니라 이번 달에 하락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지금 이 CPI 발표가 되는 건 저번 달 CPI 지수를 발표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 수요일 날에 발표할 CPI 지수에는 이 원유 가격의 하락이 반영이 안 되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고 아마도 그러면 이 원유 가격의 하락은 다음 달에 있을 CPI 발표에 반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에도 이 원유 가격 하락을 했기 때문에 조금 이 CPI 발표가 예상시에 부합하거나 조금 가스 상승률로 인해서 조금 상해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뭐 지금 이제 말씀드린 걸 또 보면은 지금 에너지 문제도 그렇고 우리가 얘기를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지금 CPI가 앞으로 이제 나올 이 시점에 대해서 투자자분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실 거예요. 아 빨리 정리를 해야 되나 정리를 해서 지금 CPI 지수 보고 막 해야 되나 하신 분들도 계실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을 한번 보고 가자 이겁니다. 지금 뭐 에너지 중고차 시세가 계속 꺾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뭐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이제 연준이 75BP 인상을 하겠다라고 거의 확정이 돼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우리 한국 시간 뭐 7월 13일이죠.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뭐 자이언트 스텝 이후로 한 번 더 이제 급등할 수가 있다 좀 말씀드리고 지금 만약에 이 인플레이션 수치가 계속해서 잡히지 않고 막 올라가고 그러면 연준에서 이렇게 100BP 이상 1%나 올릴 수도 있겠다라고 좀 얘기를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FID가 이제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서 만약에 반전으로 경기침체를 가기 있기 때문에 0.5BP를 올린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시장에 단기적인 또 엄청난 우리 급등세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CPI가 어떨까 어떻게 될까를 잘 예측을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게 솔직히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상승할 여지가 더 있다고 저는 봐요. 5월 대비해서 뭐 좀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제 일부 지표는 이제 정점을 좀 지나서 좀 다 고점을 좀 찍은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만큼 예측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예상을 하지 않는 게 저는 일단은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지금 지난달에는 좀 충격이었어요. 우리가 이 수치가 이렇게 높게 나오면서 시장이 한번 무너지고 그 무너진 시장도 계속 계속 이렇게 점차적으로 이렇게 계단식으로 하락을 해봤는데 이번 달은 좀 어떻게 보면 좀 다를 수가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만약에 이 시장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는 게 이제 5월 상승률인 8.6보다 더 뜨거울 수도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나오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피해 당분간 좀 살짝 도망가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 예측을 하는 거에 있어서 뭐 제가 뭐 따로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좀 비중을 좀 줄여놓자. 야 이건 이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월가 큰손들의 지금 코인 투자 근황에 대해서 조금 알려주세요. 코인가드님. 지금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게 왜 우리가 또 월가 얘기를 또 꺼내냐면 지금 이렇게 우리 큰손들 이제 고래 투자자들이라고 하죠. 뭐 기관 투자자들이 될 수도 있겠고. 그런 사람들의 투자법을 좀 잘 따라가야 돼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이제 할 수 있던 게 우리 코인 폭락장이 최근에 있었죠. 이 코인 폭락장을 좀 이제 우리가 도망쳐 갈 수가 있었던 좀 그런 이유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이제 말씀드릴 게 한 세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가상자산에 이제 투자되는 그 금액 자체가 이 월가들의 갖고 있는 본인들의 자산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작았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대략 3조 달러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뭐 최고치입니다. 최고치가 한 3조 달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자, 이는 이제 뭐 JP모건의 총 자산에도 미치지 못해요. 그렇게 우리 가상자산에 발을 담갔다라는 뉴스들이 정말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 금액의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양이 좀 많이 적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적었다. 물론 개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큰 돈이죠. 그런데 그런 기관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작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자, 두 번째는 이게 뭐 이분들의 선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이제 규제 당국에서 이 가상자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막았습니다. 자, 어떻게 막았냐면 뭐 가상자산 관련 상품에는 투자할 수 있게 했어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이 가상화폐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그쪽에서 이제 금융가에서 막았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뭐 교육과정도 인수해야 되고 어떻게 은행으로부터 뭐 경고를 받은 뒤에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좀 날라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 전체 자산의 한 2.5%만 투자를 할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자, 우리가 주식을 계좌를 볼 때도 그래요. 뭐 ETF나 이런 뭐 인버스나 이게 뭐 레버리지 상품을 살 때는 이제 그 사기 전에 뭐 교육을 봤습니다. 그럼 뭐 여러분도 다 해보셨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이런 거에 귀찮아서 또 투자 안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보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기관 투자자들 고래 투자자들이 어떻게 잘 피해갔다라고 말씀드리고 자, 마지막으로 이게 지금 중요한 건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주식과 이런 좀 가상자산 시간을 좀 비교를 해보면 상당한 초위험 자산이에요. 우리 가상자산이.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미 이거를 위험 자산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미 해치펀드 이런 상황에서 공매도를 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폭락장에서 쭉 내려오는 폭락장에서 뭐 루나 사태도 그렇고 지금 공매도로 인해서 이 투자자들이 이제 개인 투자들 말고 우리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제 고래나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상당히 수입을 좀 많이 올렸다. 짭짤한 수익을 좀 올렸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일반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들의 좀 방향이 좀 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이제 투자하는 입장에서 지금 제가 아까 오프닝 때 말씀드린 건 어떤가요? 지금 좋은 뉴스가 나오고 막 올라간다 이렇게 뉴스가 나오고 지금 좋은 뉴스만 나오고 있죠. 그때 우리 개인들 추격매수로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좀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좀 마무리 할게요. 네 그렇다면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힘들어진 나라들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나라가 또 예시로 있을까요? 남수르님. 네 이번 과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여러 국가들이 다 힘들지만 그 중에서도 국가 부도 상태를 겪고 있는 이 스리랑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스리랑카의 경우에는 관광산업을 주로 다루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씩 경기 침체가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관광산업이 하락세를 가면서 경기 침체가 왔는데 거기다 더불어서 인플레이션 물가까지 올라갑니다. 경기 침체가 오면서 물가까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을 겪게 되죠. 결국에는 지난달 18일에 66조 상당 국채이자까지 내지 못하면서 국가 부도 상태로 접어들었습니다. 디폴트 상태죠. 외화 부족으로 인해서 연료, 에너지는 물론이고 의료품 그리고 식품까지 수입이 사실상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주말에 9일 날에 스리랑카 대통령이 사임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 경제난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시위를 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집무실이랑 관절을 습격하기도 하고 총리의 사적까지 불을 질렀다고 합니다. 방아까지 저질렀다고 하는데 이런 폭력적인 시위는 보기에는 안 좋습니다. 보기에는 안 좋습니다만 그만큼 국민들이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스리랑카 소비자 물가는 작년 대비해서 50%가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1,000원짜리 물건이 있으면 한 1,500원 정도 상승을 했다는 거죠. 몇 달 안에는 70%까지 솟을 것이다 라는 본석도 있습니다. 아울러 국제통화기금 IMF죠. IMF에서 구제금융 협상을 하려고 하는데 아마도 대통령이 사임을 했다 보니까 새 정부가 출범을 할 때까지는 좀 이 협상이 미뤄지지 않을까 스리랑카의 국가 부도가 조금 더 길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재 며칠간은 상승을 하다가 오늘 잠깐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는데 또 며칠 상승에 대해서 포모 현상이 온다고 투자자분들이 말하고 있어요. 이 부분 코인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계속 얘기를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앞에 남수르 님께서 얘기해 준 우리 스리랑카 얘기 좀 해볼까 합니다. 지금 뭐 계속 얘기한 거예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고 있죠. 제가 또 영상을 봤는데 한 몇천 명 되는 사람들이 막 대통령 관주로 뛰어올라 하고 경찰이 막 막 막 막 그런 게 아무 의미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스리랑카 국민들이 이 디폴트나 이런 상황에서 힘들어하고 그런 것도 제가 좀 느낄 수가 있었고 뭐 정권 퇴진해라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지금 물러나는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우리들이 이제 지금 이런 상황에 투자를 좀 잘해야 돼요. 상황이 이제 K경제가 막 안 돌아간다. 뭐 여러 가지 뭐 공부만 문제도 있고 전쟁도 안 끝났고 그렇다 해서 우리가 막 무조건 막 도망가 있거나 좀 그런 거는 좀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비트코인 뭐 온체인 데이터를 말을 하면 또 얘기할 거에 좀 온체인 데이터는 너무 좋잖아요. 우리 지금 이렇게 계속 코인들 좋은 시점에 여러 뭐 기관이나 뭐 고래 투자자들 상당히 매수를 많이 하고 있고 그런 것도 좀 말씀드리고 자 지금 이제 지난 2년간 비트코인을 매수하신 분은 2년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2년 전으로 돌아가면 지금 매수를 하는 사람들 지금 매수를 해서 계속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냐면 아직까지도 손실이 아닙니다. 뭐 대략적인 뭐 수치를 좀 얘기를 해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뭐 이런 투자자분들이 이제 추가 매수할 움직임이 전혀 없었다. 이런 상황에 항상 우리 상승장 전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한 2년 이상 보유한 투자자들 보면은 이런 하락장에도 이익 상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2만 달러 선에서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바이낸스 CEO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비트코인 뭐 하락장 베어마켓은 뭐 일시적이다. 계속 이렇게 가지만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반면에 우리 인플레이션 어떻죠? 우리 10년 전 뭐 식료품 가격과 지금 뭐 짜장면 가격 비교해도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좀 이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포모 현상을 느끼고 급하게 막 들어갈 필요 없다. 오늘의 제일 좀 말씀드리고 싶은 이 큰 메시지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남술 전문가님 좀 과도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또 다른 국가들도 문제가 있을까요? 네 우리가 저희가 경제를 얘기하면서 이 나라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의 유골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작년보다 2.5% 상승한 23개월 만에 최고 기록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똑같겠죠. 이 유가 상승 그리고 뭐 식자재 상승으로 인한 이 인플레이션 이게 심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중국에서도 이 스리랑카와 똑같은 이 경기가 침체하면서 물가가 상승하는 이 스테이그플레이션에 접어들지 않았나 이렇게도 분석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보통 일반적인 인플레이션은 경기가 호황일 때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오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는 이런 정책을 펼치는데 이런 스테이그플레이션 같은 현상에서 금리를 올리는 건 이 경기를 더욱더 침체시키기 때문에 조금 금리를 올릴 때 조금 고민을 하는 편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하지만 지금 많은 국가들이 이런 스테이그플레이션을 겪고 있지만 이런 더 침체시킬 수도 있겠지만 더 금리를 올려서 빠르게 물가를 잡겠다. 이렇게 먼저다 생각을 하고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반대로 중국은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라 290조 상당의 특수목적 채권을 하반기에 추가 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금리 인상을 하면 중국 경제의 25%를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에 직격탄을 줄 수 있다고 해서 이런 재정 정책에 힘을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서 봉쇄를 몇 번씩 반복했었죠. 봉쇄가 계속되면서 경기 부진이 계속되었습니다. 상하이 봉쇄가 특히 영향이 컸는데 상하이 봉쇄는 공급망 차질을 겪게 되면서 세계 많은 제조업체들에게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상하이에는 여러 생산 분야의 생산 기지가 집중되어 있는데 상하이 봉쇄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공장들이 중단되는 현상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이 많은 공장들이 중단이 되니까 생산 실적에도 안 좋게 되고 생산 실적이 안 좋다 보니 주가에도 안 좋은 흐름으로 가지 않았나 이렇게도 분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이 과도한 인플레이션, 국가마다 하는 정책은 다르겠지만 어떤 국가는 금리를 올리고 어떤 국가, 중국처럼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닌 다른 재정 정책을 펼치는 국가들도 있겠지만 무엇이 정답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인플레이션, 빠르게 잡는 것이 크리프트 시장과 모든 자산의 시장을 올릴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가에 대해서 얘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국가들 얘기해 보면 중국과 지금 일본을 봐도 서로 좀 상관관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일본과의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금리를 계속 올릴 수만 해도 없는 상황이기도 하죠. 여기서 보면 또 재미있는 한 국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우리 북한입니다. 북한. 우리 GDP 거의 지금 10%에 상당하는 그런 상황이 어디서 나오냐 암호화폐 해킹해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은 가장 많은 암호화폐에 대한 해킹을 저지르고 있는 국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나눠서 지금 6년간 거의 15억 9천만 달러 금액이 엄청난데 이 15억 9천만 이라는 금액이 북한의 GDP가 10%나 된다는 것도 좀 놀랍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얘네들이 하고 있냐면 우리 평양의 인터넷이 있잖아요. 평양의 인터넷망을 우리 평양 쪽에서 다 컨트롤해요. 평양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이런 인터넷 사용량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위성사진만 봐도 전기를 얼마 쓰고 있냐 불빛을 얼마 쓰고 있냐 이런 걸 봐도 모든 그 불빛 이런 게 평양에 다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도 지금 이제 북한의 암호화폐 사업이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국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좀 되게 말썽쟁이죠. 어떻게 보면 말썽쟁이 같이 하고 있는데 돈을 노리고 노골적으로 해킹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리 불행하기도 우리 미국 정부의 여러 기관들이 이제 좀 조사를 한 것 같은데 이미 북한 해커들은 웹3도 다 통달을 했어요. 웹3도 다 통달을 해버렸기 때문에 뭐 중앙대 암호화폐 거래소만이 아니라 뭐 우리들 보면은 디파이나 프로토콜, 블록체인, 게임, 벤처캠프탈 이런 식으로 다양한 암호화폐를 또 이제 NFT도 마찬가지죠. 이제 북한에서 이렇게 다루는 걸 보면은 왜 이렇게 이 암호화폐에 대한 손을 놓지 않는가라고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 우리가 북한이라는 이 나라도 지금 암호화폐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갖고 있고 물론 정당한 방법은 아니죠. 이렇게 해킹으로 인해서 돈을 벌긴 하는 거지만 우리가 똑같이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 지금 현금 대신에 비트코인 비중을 좀 늘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상황이 이제 뭐 비트코인의 가치가 계속 이제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비트코인의 가치에 있어서 수익이 따라온다면 여러분들 투자하는 데 있어서 또 정말 좋겠죠. 지금 최근에 뭐 어렵잖아요. 자산시장 뭐 주식시장도 그렇고 지금 이제 슬슬 부동산도 지금 계속 떨어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자산시장이 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게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지금 얘기 들었다시피 우리 지금 연준이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고 뭐 중국은 반대로 가고 있는 지금 상태이긴 하지만 자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상황보다 많이 금리를 더 올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부동산 갖고 계신 분도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가 보는 시장에서 한 3% 정도의 금리에서 뭐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금리를 이렇게 계속 계속 올릴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우리가 있을 지금 당장 있을 FMC 회의 7월에 있어서는 기존의 스탠스를 좀 따라갈 거라고 좀 보여지는데 우리가 이제 시간이 지나고 지날수록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또 우려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만을 계속 올려서 여러 기업들 타격 주고 지금 연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금리를 어쩔 수 없다. 경제 침체가 오더라도 막 금리를 올리고 이에 대해서 양적 완화를 여러분 할 수가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경고를 하는 입장도 한번 두 번 세 번 잘 생각을 해보면서 앞으로 이 시장이 어떻게 갈지 제가 보기에는 이제 다시 한번 또 돈을 풀 수밖에 없겠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제 얘기 제 예상이 좀 틀릴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이렇게 좀 긍정적인 뷰를 보고 투자를 하시면 어떨까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크리프토 시장을 강타하는 소식들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요. 그렇다면 주말 동안과 또 오늘 사이에 일어난 비트코인 동향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남수르 님 비트코인 동향 어떻게 될까요? 네. 비트코인의 동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한번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차트를 보시면 현재 우리는 지금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추세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고점 작년 11월 달부터 하락한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이 추세 이 하락 추세선 안에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 그 안에 또 하락 추세가 있죠. 그 안에도 하락 추세가 있습니다. 제가 가까이 가볼게요. 자 확대를 해서 이렇게 이 안에도 하락 추세가 있습니다. 하락 추세. 이 하락 추세가 있는데 지금 그 하락 추세에 가까이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있을 이 CPI 지수 발표에 따라서 이 비트코인 가격이 이 하락 추세선을 넘을지 안 넘을지 만약에 좋게 나온다면 반등을 해주면서 이렇게 상승해주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고 만약에 이 CPI 지수가 조금 안 좋게 약간 상해, 상해하게 나온다면 어느 정도 조정은 있겠죠. 어느 정도 조정은 있겠지만 하지만 우리가 저희 6월 초에 저점을 찍었던 이 가격대까지 과연 이 가격대까지 하락을 할까. 이게 과연 의문이긴 합니다. 나스닥 차트를 보시면 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나스닥 차트를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나스닥 차트를 보시면 나스닥 차트도 하락 추세선에 있었습니다. 원래 이렇게 하락 추세선 안에 있었는데 지금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 하락 추세선 안에 있었는데 이 하락 추세를 벗어났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이 하락 추세를 벗어난 뒤로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몇 퍼센트 상승을 했느냐. 한 2%, 나스닥이 2% 가까이 상승을 해줬습니다. 나스닥이 이 하락 추세선을 이탈을 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수요일 날에 CPI 지수가 안 좋게 나온다면 약간의 조정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저점, 이 저점 밑으로는 하락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좋게 나온다면 상승. 좋지 않게 나온다면 약간의 조정이 있고 상승. 결론은 결국에는 상승을 한다. 이 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희 크리프토 시장의 소식들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비트 동향까지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코인스쿨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